저는 말이죠. 숯불? 어딜 줘요? 고기 갖고 왔어요. 미쳤나 봐. 진짜 스타일로 한번 먹어. 나 이제 웃어. 근데 왜 이거 네가 자리를 비워놓냐고. 여기 뭐 들어와요? 근데 이거 뭐 미쳤나 봐. 이거 치고 놀라. 혼자 스타일로 먹어봅시다. 아 좋네. 오, 숯불고기.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어때요? 밥이 좋지? 공기빵 타임이야. 페이스메이커니. 페이스메이커니 방향이 틀렸어요. 페이스메이커니. 들어 봐. 한 숟갈 한 숟갈 떠가지고. 고기 깔고 김치 하나 올려가지고. 오케이. 오케이. 우회전하실 괜찮나요? 여기 갑자기 우회전인데? 나 한 번만 먹어 일단. 이렇게 쟁겨두면 꼭 먹을 수 있어. 맞아. 자, 먹읍시다. 아, 숙불이야.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는데. 난 지금 뭐 하는 게 행위인지 모르겠다라. 야, 너가 늘 그랬는데 뭘. 그땐 그때지 뭐. 국수 안 먹어요. 뭐 분짜 스타일로 뭐 안 해요, 형님? 어? 어휴, 해 거야. 복채지 마라. 우리 한 발 더 남았다. 복채지 마. 한 발 더 남았어. 보여요? 종아리 많아. 보이냐고. 종아리 많아 오늘. 이게 맛이 없을 수는 없잖아. 사실 이 국수에다 고기 얹어먹는 게. 근데 이게 고수가 들어가면서 약간 동남아 여행 갔다 와도 그런 너희까지도 좀 날려보낼 수 있는. 아아. 센 녀석까지도 좀 날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건 무조건 국물을 좀 떠놓고 입에 있는 상태에서 국물이 들어가 줘야 된다. 이 국물이 한 번 들어가야 돼. 국물. 그래야 완성해. 그래야 완성이라고. 아, 컴온이야. 이런 국수는 도저히. 아, 멋있네. 아, 맛있어. 진짜 의외로 고수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되게 잘 어울리네. 기름기가 있는데 다 치러가니까 그렇게 맛있어. 느낌은 내면서 이 동치미의 고유의 시원한 맛은 갈고 가는 거지. 되게 이색적이다 진짜. 베트남 이런 동남아 쪽 갔다 오는 느낌이다. 한 번 쓸어버려. 이렇게 이쪽으로. 잔머리가. 반을 말아야지. 그리스! 라이팅! 형 그리스 하지 않았었어? 너네? 했었지? 빈스폰테인. 한 장면 뭐 해줘. 그래, 한 장면 뭐 해줘. 위에 무대에 있다. 무대에 있다. 무대에 있다. 그리스 라이팅이라는 노래가 제일 신나는 노래였어. 자동차 개조하는 씬 있단 말이야. 죽이는 오픈카를 타고서 흙도계를 올려야지. 빠빠! 빠빠! 이런 장면이 있어요. 빠빠! 빠빠! 이런 장면이 있어요. 그래? 어젯밤에 너네가 싫어했어. 빠빠!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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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어? 어? 어?